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무브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지금부터 제시어가 들어간 노래 부르기 게임을 할 건데요 제시어를 듣고 10초 안에 노래를 부르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 아스트로 선배님의 베이비요 아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알아라 더 많은 말을 뒤로 안 채 이게 H.O.T 선배님의 캔디 아 노래하고 싶어 그냥 노래하고 싶어 I just wanna do it I just wanna sing 이은상의 노래하고 싶어 그래 울프 내가 울프 아우 엑소 선배님의 늑대와 미녀 아 아 잘 자라 우리 야가 똥똥똥 앞들과 뒷동산에 자장가 똥요 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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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 I just like you And call me crazy I just wanna wonder And call me baby 드라이브 카를디 레이잭슨의 Call me Maybe 카를디 레이잭슨의 Call me maybe 오케이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무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밸민 선배님의 Move 트와이스 선배님의 Dance the Night Away 아,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It's beautiful life, beautiful day 그렇지 선배님의 Beautiful 아, 스카 아름다운 모습으로 넌 나의 심장까지 태워 넌 나의 Beautiful 스카 이은상의 Beautiful 스카 반짝반짝 작은 별 Shining little star, shining little star 반짝반짝 작은 별 동료가 생각이 많이 나네 Brand New Music 대표님 곡을 하고 싶은데 Brand New Music? Brand New Music 하면 힙합이니까 My lady, 너를 갖고 놀래 마침 딱 분위기 좋아 돈 잡을래 번키 선배님의 갖고 놀래 네, 이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인데요 짧게 방금 한 문제처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믿을 수 없었지 믿을 수 없었지 너의 모든 것을 Like looking in the mirror 여기까지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요 Hi Hi 더 애태우게 할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된 넌 마지막 해외 가수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는 문제도 맞춰보세요 네 오늘 키워드를 사용해서 문제 맞춰보기 재밌는 시간 보내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